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하자. 옛날 같았으면 사진투표 왜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겠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운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열심히 사전투표 다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마음이 순하게 바뀐 거죠. 당론으로 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한동훈. 이제 곧 사전투표 무조건 가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과 여당 후보들 사전투표 첫날 투표한다. 한동훈과 여당 후보들 사전투표 첫날 투표한다. 표심 몰이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방송들이 쫙 이렇게 진을 쳤네요. 어쨌든 간에 당론으로 사전투표를 하게 됐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기 좋게 자신들의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참 이걸 보면서 서울법대를 나왔든 날리든 특수동 검사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하고는 그냥 관성과 간행의 여러분들 매몰돼 가지고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뭡니까 끌려다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아쉽게도 대피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패배를 심하게 하겠죠. 그리고 심한 패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무대장치가 다 마련이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달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 첫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가 다 가기로 하고 또 얼마 전에 사전투표를 독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부실장도 본인의 말을 마네라로 하듯이 기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사전투표 첫날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후보가 다 사전투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기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서 그래도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가 거의 뭐 무속하고 무당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거는 기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선거는 조작인 거죠. 너희가 기세를 아무리 높여봐야 높여봐야 한쪽에서 조작하는데 무선수로 이길 거고 첫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다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기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스포츠 운동인 줄 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표 만드는데 너희가 무슨 수로 이길 거고 톨게이트하고 갔대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표가 많이 넘어가는데 무슨 수로 너희들이 이길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 생각에 그래도 뭐 끝까지 또 사실을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니까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유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사전투표는 일종의 출정식 같으니까 국민의힘 모두가 사전투표에 나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정식. 어쨌든 뭐 열심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거나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하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하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대전시 서구값 선거결과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그입니다. 이런 좌우대칭의 아주 큰 값의 차이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6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특정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줬을 때 그때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차이카 그래프가 좌우대칭의 아주 무진장 큰 그런 값인 거죠. 이게 이제 대전 서구값의 여러분들 지역의 동구 중구 서구값 서구값 이렇게 대전광역시 전체의 차이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것도 대전광역시 전체를 다 전체의 특정 정당 후보한테 표를 밀어줄 때 일어나는 그런 숫자상의 특징인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전부를 다 표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차이카이 모두가 거의 10% 되거든요. 10% 되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은 모집단으로부터 같은 모집단으로 나오는 표본집단 1 2이기 때문에 이게 0이나 3% 이내에 아주 작은 값이 돼야 되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닐까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거거든요.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표를 어떻게 집어넣은지 얼마를 집어넣은지까지 이렇게 다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4.15 총선 남양주에 9313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걸 외가 사전투표율을 4.36% 부풀리고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사전투표장에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9313표가 되는 거예요. 다 모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먼저 특정 정당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다. 당일 투표를 하면 통행료가 없는데 그런데 사전투표라면 통행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통행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분이 말씀을 하셨기에 경부고속도로에 푸른색 차 100대가 통과하고 붉은색 차 100대가 통과하고 노란색 차 100대가 통과 전체가 다 300대가 통과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발표된 거 보니까 300대가 아니고 450대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톨게이트의 징수요원이 깨를 써가지고 100대가 통과할 때마다 2대당 1대씩을 빼낸 겁니다. 50대의 가공수를 만들고 붉은색 차 100대가 흘러갈 때 2대당 1대 50대의 가공 숫자를 만들고 노란색 차가 이런 100대 흘러갈 때 50장 여러분들 가공의 숫자를 만들어서 150장을 꼽을 졌다가 150대를 푸른색 차에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 발표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푸른색 차는 실제로는 100대가 갔는데 250대가 갔다고 이야기하고 붉은색 차는 변함없이 100대 노란색은 100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실제는 경부고속도로 여러분들 톨게이트를 300대가 통과했는데 450대가 통과했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누가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에 그럼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하고 푸른색 차주하고 뭔가 사바사바가 됐겠죠. 진짜하고 가짜 진짜 여러분들 발표율과 가짜 발표율이 다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투표율과 가짜 사전투표율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율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거를 2014년부터 해온 거 아닙니까 10년. 사전투표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이런 짓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다 밝혀졌지만 굳이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거를 방조한 윤대통령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됐다는 생각은 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식물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 자업자득이니까 그냥 본인들이 그 똑똥한 서울법대 출신들 특수통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 수준인 겁니다. 내 말에 틀린 게 있으면 이견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과 진실을 동포와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짜 대책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고 판촉 활동을 좀 더 세게 해 가지고 톨게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톨게이트 이런 판촉을 많이 해 가지고 푸른색 차가 100대에서 200대로 붉은색 차가 100대에서 200대로 노란색 차가 100대에서 200대로 하면 600대가 통과됐으니까 두 대당 한 대씩 다 훔치게 되면 300대를 여러분들 꼽을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00대를 푸른색 차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 차는 실제로는 200대가 통과했는데 발표는 500대가 여러분 통과한 걸 발표하고 나머지 붉은색 차가 노란색은 200대 200대니까 다 합치면 900대가 되는 거죠. 판촉을 많이 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많이 통과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차가 여러분 색깔별로 각 차가 100대씩 통과했으면 150대로 훔칠 수가 있는데 200대가 통과하면 여러분들 몇 대로 훔칠 수 있습니까 300대로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100번 해 줘도 눈에 뭡니까 뭐가 시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안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뭐 이게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를 땅바닥에 몇 번 쳐 가지고 뭡니까 피가 좀 흐르면 정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은 내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례를 몇 개 들어 가지고 꼭 같은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떻든 간에 사전투표는 경부고속들의 톨게이터를 통과하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